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 답 10 어떤 기업들이 순위권에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10위 기아 0.7% 9위 롯데 0.9% 8위 매일 유업 1.1% 7위 유한양행 1.7% 6위 SK 1.8% 5위 애플 2.1% 4위 현대 2.3% 3위 오뜨기 3.8% 2위 LG 12.0% 1위 삼성 53.0% 삼성이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5년 연속 1위뿐만 아니라 선호도가 전년 대비 3.6%가 올랐습니다 삼성그룹의 매출이 4,400조 원을 넘었으며 국내 총 생산의 20% 수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순위랑 저의 마음속 순위랑 진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